가자! 가시죠! 예! 아 근데 여기 뭐야? 자 여러분 저 놀이동산 갔다가 배가 고프죠? 아 배고파! 배가 꼬르륵거려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? 그래서 오늘 정말 핫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콩고집입니다 샤브샤브! 샤브샤브! 근데 대만에서 사실 샤브샤브는 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 따라오시죠 근데 여기 갈뼈이 보이지 않나요? 맛있겠다! 맛있겠다 메뉴가 아주 좋은데? 우선 화려해 모든 게 다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냄새 좋아 우선 향이 너무 좋다 맛있는 호그 냄새 난다 배고파 저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해 놨어요 아 시켰어요? 다 얘기해 놨어요 자 일단은 뭐 모듬을 시켰기 때문에 아 형님네 모듬 이거는 너무나 와 이렇게 나온다고?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꽃 등심 있고 소갈비 돼지 목살 이 세트는 얼마예요? 지금 이게 2인에 7만 원 정도 2인에 7만 원 정도고 되게 소심하다 기대돼 어 자 왔습니다 와 와 와 자 홍탕 백탕 지금 이제 4천 우유 우유? 우유요? 밀크 밀크 육수가 우유인 건 처음으로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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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곰돌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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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뭐야?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육수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육수에 아 이게 육수라니 비주얼이 근데 너무 귀엽게 나온다 귀엽죠? 응 간정 수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약을 안 하면 또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형은 약간 그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진짜 그냥 SNS를 견행하셨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맛은 또 중요한 식입니다 맛을 찾다 보니 그림도 찾아지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우러나줘 아하 아하 아 왜 똑바로 해요? 아니 왜왜왜왜 정말 맛있게 울타라는 거지 이게 이상의 이게 이상의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이렇게 아 귀여워 와 와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사이좋게 뽀뽀 어머 어머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애들 목욕하는 거 같아 엄청 엄청 오우 이제 녹는다 녹는다 오우 들어간다 물속으로 물속으로 왜 어머 안돼 안돼 안 볼란다 아이고 안 볼란다 아유 미안한데 맛있게 우러나줘 소스 만들어야지 아 소스 만들어야지 오 소스 여기가 근데 오 저기 돼있네 삼깨소스 설탕 마늘 파 사차장 근데 여기 한글로 써져있네 아 근데 형님 소스 이걸 한번 형이 좀 알려줘 이거 제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 애론 바뀌어가지고 자기 취향껏 잘 섞어 오우 와 끝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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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맛있어 보여 우유에 한번 간 거 먹어보죠 네 우유에 고기 진짜 어떤 느낌일까? 궁금하다 어때요? 음 우유 맛이 처음에 삭 들어오면서 다음에 고기 맛이 와 오 오 충분히 담궈서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? 음 맛있다 이거 너무 매력있다고 우유는 진짜 부드럽다 음 살짝 크림 스파게티 맛이 나는데 음 음 음 음 음 진짜 고소한데요? 너무 좋아 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우유의 시작이 좋은 거 같아 응 우유 한 번 더 승용이 형의 제조안 어때? 깔끔하다 그렇지 그리고 식초를 꼭 넣어야 하네 그게 느끼한 거를 다 잡아주고 와 식초 미쳤어요 식초 미쳤지? 네 상큼하니까 계속 먹어야 하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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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오리지널 4천이 4천에 한 번 넣어볼게요 4천에 한 번 넣어볼게요 4천탕에 음 음 오 우와 진짜 미쳤다 그래 이거지 매운맛으로 제가 한 번 딱 쳐주는 이 맛이 확실히 이게 마라탕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라탕을 꼭 먹었거든요? 너무 좋아가지고 딱 진짜 한국 MZ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맛 아주 진짜 먹었어요 한국 사람 무조건 좋아해 맛있다 경하 오빠가 선택한 이유가 있네 그러네 경하니 스타일이면 누구든 누구든 먹을 수 있는 거 호불호가 없는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좋은 표현이다 호불호 없다 꽃등심 꽃등심 맛있어? 아 부드러워 아 꽃등심이었어 와 고기 완전 부드럽다 맛있었다 불러 불러 자 시경이 형은 지금 배에 넣으셨어 배 생선을 한 번 배에다가 맛있어 맛있어 매운탕에 되게 크게 걸린 고기 같은 그런 아 매운탕 부드럽고 와 좋다 생선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다 맛있어 우유랑 사촌 괜찮은 거 같아 이 조합이 진짜 네 사촌을 먹다가 매울 때쯤에 우유를 한 번 갈아팠다가 그러네 그래야 더 많이 먹을 수 이렇게 하니까 계속 먹는다 팩스러가 톤이 좋다 잘 선택하는 거 같아 오빠 근데 이거 조금 더 맵게 먹을 수도 있어요? 네 매운맛을 원하시면은 이 마라팩 있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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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을 하나 더 넣으면 아 그러니까 조금 세게 드시는 분은 미리 얘기해서 좀 더 담가달라면 예예 마라팩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?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라팩 하나씩 더 백팩 하나만 더 추가하니까 큰 메워졌어 알로레지 시작했어 알로레지 시작했어 알로레지 시작했어 알로레지 시작했어 또 이 자극적인 매력이 있죠 큰일 났어 아, 오빠야. 뭐야. 얘가 뒤에서 확 치네. 그런데 맛있네요. 맛있다. 와, 성리해. 겉두국두야, 지금. 탄뜨거워. 겉두국두. 시원하다, 시원해. 당면, 호동, 라면, 넙득, 당면. 그래서 두 개씩 선택할 수 있거든요. 와. 맛있다. 호거 진짜 잘 왔다. 커팅장 좋은데? 여러분들이 진짜 관장하고 먹는 모습 너무 좋다. 네. 이거 완전 뉴젠스 하이프인데요, 형? 아, 맞다. 좋네. 저 어제 철판이 사실 좀 셌거든요. 와, 맛있겠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좀 혼란스러워. 나도 혼란스러워. 좀 혼란스러워. 나도 혼란스러워. 혼란스러울 게 어딨어? 사랑가전쟁이야, 지금. 지금 느낌 그대로 가는 거지. 아, 붙어볼 만하겠네. 네. 아, 잘 먹었다. 와, 신이 빠지네? 땀 빼니까. 진짜 쉬면 될 것 같아. 딱 좋은데? 지금 딱 좋아요. 쉬면 살쪄요, 쉬면 살쪄요. 자, 이제 어디로 가나요? 이제 나가면 해가지고 그 일몰에 맥주 한 잔 하는 거 시원한 거 어때요? 아, 여기서 나오네요? 그렇게 하는 걸로. 맥주 마무리 좋다. 딱 좋아, 딱 좋아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여기 어디예요? 여기는? 네, 너무 좋아. 보이는 강은? 한강이 있어야 돼. 아닙니다, 한강. 한강이야.